이제 201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겠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아서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연보다 높아서 해도지를 보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 언제 해가 떠오를지 궁금하시죠? 새해 첫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쯤, 강릉은 이보다 7분 정도 빠른 7시 40분에 해도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맑은 모습이고요.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무나 박무도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연루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도로 평연보다 높겠고요. 대구 1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의 먼바다와 남해의 먼바다 등의 폭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